안녕하세요. 빈센 대표 이치라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전기배, 수소배, 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발표하신 분들은 테크놀로지 쪽이고 AI고 저희가 잘 보이지 않네 이런 영역에서 하시는데 저희는 만져지고 큰 것들, 무식한 일이죠. 만들어내고 달려서 가고 이런 것들 만들려고 결성된 팀이고요. 우리나라 대우조선, 현대대우삼성, 조선소망 망가질 때 희망퇴직자들 나와서 뒤에 텃밭 가는 아저씨들 다 모아서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새로운 게 대단한 건 아니고 400m, 500m 이런 대형 선박들 말고 소그만 배 만들어서 전기 넣어서 이렇게 보트, 낚시패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끼리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방금 보셨던 이 사진은 약 10m 정도 길이가 되네요. 여기서부터 대각선 길이 정도 되는데 수소배 1호선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소배가 런칭이 됐고 대통령도 와서 타보시고 구경하시고 이 배는 지금 만들고 있는 12m급의 고속단정이고요. 이건 순수 전기 추진으로 가고 있는 선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가 배를 만든다, 전기배다, 수소배다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 화두가 환경 규제, 또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것들인데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조선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고 엔지니어고 선주들이랑 협상하면서 환경 규제 미래 얘기는 하지만 실은 모든 대화는 돈이고 모든 서브젝트는 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그런 프로젝트들만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배 만드는데 뭐 알았겠습니까? 그냥 만들다 보니 뒤를 돌아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희 보고 여기에 선두주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IMO에서 2020년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IMO 20이라고.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들은 하는 얘기가 속수녹수교제라고 하는데 황사나물질, 빌소사나물질, 이거는 미세먼지 수준이죠. 그래서 이거 스크러버라는 장비를 넣어서 항만에 들어갈 때 먼지 안 나는 배면 들어오게 하고 장비가 없으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데 스크러버라는 장비가 엔진에서 뿜뿜뿜 뿜어서 나오는 그거를 바닷물로 씻어대요. 그래서 밑으로 쑥 모아서 필터링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걸 바다에 그냥 버려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이게 공기를 오염시킬 거냐 바다를 오염시킬 거냐에 대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스크러버 설치된 배도 항만 2판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새로운 떠오르는 배가 LNG 신문에 많이 보시죠. LNG 추진선에서 나오는 거. LNG 추진선은 과학자들, 엔지니어들도 결론이 있는 게 32%까지 온실가스 감축 가능하다라고 LNG 자체는 메탄슬리빈의 CO2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천형을 최적화하고 LNG니까 디젤이나 이런 벙커CU는 아니니까요. 좀 덜 나오는 걸 감안했을 때 32%? 그런데 그 32%의 의미가 뭐냐면 2025년에 30% 온실가스 감축하겠습니다라고 IAM에서 규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냐? 2030년 초까지. 5년간. 지금부터 10년간의 라이프타임을 가지고 LNG 추진선이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LNG 추진을 할까? 30년 이후부터는 더 강화되면 못할 건데 왜냐하면 2030년 2030에 들어가면 40% 감축이 들어가요. 40%에 대한 의미는 LNG 추진선이 아까 32%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탄소세 세금 때려맞게 생긴 거죠. 그런데 왜 10년 후에는 못 쓰는 배를 지금 만들어서 발주를 이렇게 내냐. 대안이 없어요 지금. 엔지니어들 단에서도 현재 메인 엔진, 대형 선박들, 우리나라 전 세계 물류를 책임지는 대형 선박들의 엔진들이 갖고 있는 연료는 다 벙커CU 아니면 저유항유. 그래서 탄소를 좀 낮춘, 온실가스를 좀 낮춘 에너지들. 그래봐야 디젤이에요. 그런 것들을 50만 마력, 70만 마력 이런 엔진들을 돌려서 다닌단 말이죠. 하여튼 저희가 하다 보니 이 위치에 와 있고 저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멀스크십이라는 1300척 갖고 있는 초대형 선사가 있어요. 덴마크 국영선사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단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저 집에서 배를 발주 안 하면 조선소 조그만 거 몇 개는 그냥 날아가는 수준이에요. 1300척이 한쪽에서는 계속 폐선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만들어서 물류량을 확보를 하고 시장을 조절해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발표를 한 게 2023년에 카본 뉴트럴 선박 발주할게, 친환경 선박이죠. 발주할게 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때 스태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발주를 지금서부터 안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서부터. 그래서 원래는 조선소가 슈퍼사이클이 먼저 왔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나온다 만다 얘기가 나오지만 작년에도 수준량이 굉장히 안 좋았죠. 상선이. 저 대형 선박 시장이 얼마만큼 규모냐? 한 100조 시장이라고들 하세요. 컨테이너 싣고 다니고 오일 탱커 싣고 다니고 이런 선박. 그 옆으로 넘어오면 15도 슬럼프 50%에 있는데 저거는 소형, 중형, 플레이저 보트들. 그러니까 요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트, 메가요트 이런 것들. 돈 많으신 분들이 타고 다니는 1년에 한 번 탈까 말까 하지만 한 500억 내고 사는 저런 배들인데 저 배 발주량이 한참 치고 올라가다가 작년에 내용을 보니까 50% 감축이 됐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오너들이 내가 좀 살고 내가 좀 난대라고 하고 배를 만들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엔진이 디젤 엔진이에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발주를 못하고 서스테이너블한 무언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엔진이 나온다면 그거 적용해서 발주하겠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감축 규제, IMO에서의 바라보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환경오염, UN에서 얘기하는 수준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IMO, 국제해석이고 바다만 바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물류를 운송하거나 배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장비들에 대한 규제들이고요. 2020년 IMO 2020 발효돼서 쏙수녹스 규제 들어갔죠. 25년서부터는 30% 온실가스 감축. 저거는 LNG 추진서는 가능하겠다. 2030년 딱 10년 후에는 40% 감축인데 CO2, 온실가스 등 메탄, CH4까지 다 감축이 40% 들어가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 선박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 필요하냐? 탄소세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세가 얼마나 될 거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래서 UN에서, IMO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톤당 150불에서 200불. 그런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멀스크십의 CEO는 제일 입김이 센 분인데 450불 부르셨대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못 만들게 하자. 그러면 엔지니어들 돈 때려받고 뭔가 만들어도 되겠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넷째로 가는 거는 앞으로 39년, 40년서부터는 50년까지 제로 가겠다는 거. 그러면 글로벌하게 선박을 딱 놓고 나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보면 아주 최근 뉴스들입니다. 이게 두세 달 정도 된 뉴스들인데 저 왼쪽에 있는 게 일본에서 메인랜드에서 섬까지 아트 슛브레인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케미칼 탱커들 싣고 왔다 갔다 하는 배들 에너지를 운송해주는 저거를 배터리로만 만들었어요. 저기 한 뭐 100, 40, 50, 100m 정도 되겠네요. 저게 내년서부터 런칭해서 테스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좀 먼 얘기이긴 한데 2027년도까지 순수하게 수소연료전지 추진을 탑재해서 배를 운항하겠다라고 이게 덴마크의 DFDS라는 구경선사입니다. 여기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2027년이면 우리나라가 저런 배 발주받으면 한 2년, 3년 내로 다 만들어내거든요. 설계서부터 저거는 이제 개발 연구해보겠다라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술 개발이 너무 잘 돼서 좋은 제품으로 엔진이 만들어졌는데 운항하려다 보니까 수소 잘 탑재해서 갔어요. 수소값이 비싸면 못 가요. 지금 8불, 7불 이렇게 되죠. 8천몇백원 킬로그램당 수소가 그렇게 되면 디젤보다 훨씬 비싸서 운항비가 올라가고 전 세계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 영향이 큰 시장이고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내용은 2달러 가겠다라는 거고 그게 2026년 정도 7년 이후에는 가겠다. 우리나라도 역시 수소값 낮추겠다라고 계속 발표하고 계세요. 그게 얼마만큼 떨어질 거다라는 개인기업 개인한테는 잘 모르겠지만 유엔 차원, 국가 차원에서는 분명히 갈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러면 전 세계 메인 엔진 시장은 규모가 얼마나 될까. 상선들 누가 리서치했는데 한 14조 정도 엔진만 매년 14조 발주가 내고 있고 14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고요. 그중에 저희랑 기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 선사 중에 한 군데선 여러 가지 친환경 선박 옵션 중에 수소선박으로 갈 거다라는 퍼센테이지가 약 20%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LNG 추진선이 다니면 10년 있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500억짜리 LNG 캐리어 LNG 추진선을 버릴 수는 없어요. 30년 25년 운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에 CCS라는 장비가 또 추가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카본 캡처 시스템 그게 탑재가 되면 LNG는 어쨌든 운영이 돼요. 근데 그 카본 캡처 자체가 연료 존재 개념이랑 같아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온실가스를 다시 치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 거고 어쨌든 배넌 운항해야 되니까 투자하겠죠. 두 번째 옵션이 뭐냐면 지금 만엔진이라는 MAN 유럽의 메인엔진사가 개발했다고 발표하고 있는 혼소가스 암모니아를 기체화시켜서 쏘면서 이 연량이 떨어지니까 수소가스까지 같이 섞어서 엔진에 넣어주고 폭발시키는 폭발 행정 친환경이죠. 암모니아는 근데 질소가 좀 나오죠. N 질소산화물이 좀 나올 거고 거기다가 수소가 들어가서 폭발이 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우선은 승인 제품은 개발했다고 발표는 했고 승인 과정이 있고 어떤 배는 승인도 됐고 근데 과연 이게 서스테이너블 하냐 이건 다 퀘션이에요. 왜냐하면 연량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배는 엄청난 힘으로 프로펠러 이 집체만한 걸 돌려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 세 번째는 수소연료전지 지금 한참 핫하게 올라오는 연료전지도 종류가 SOFC네 펜FC네 이런 것들이 많지만 어쨌든 연료전지가 20% 정도 시장을 차지할 거다. 그 외에는 세금 때려막고 다니는 배들이 20% 30% 가져갈 거예요. 그럼 연료전지 있는데 저희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연료전지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넘버건 하는 데가 연료전지만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토요다랑 현대차 SOFC도 있고 펜FC도 있고 모두 있고 되게 많아요. PEFC도 있고 그중에 양산을 갖고 있고 가격이 적당하게 뭔가 모빌리티에 탑재할 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무언가 그게 토요다와 현대차가 지금 만들어냈다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넥소에 들어가는 그 엔진을 걷어내서 배에다가 걸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됐고요. 어쨌든 토요다조차도 코르버스라는 노르웨이 배터리 패커랑 손잡고 대형 선방용 엔진 만들겠다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토요다도 저시장을 본 거죠. 그 다음 토시바 하겠다고 선방용 엔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발라드라는 캐나다 회사인데 여기는 3만 시간 운영 가능합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선박시장에 뛰어들었어요. 14조 시장 15조 시장 그리고 대형 선박의 핵심 물류의 엔진을 납품했다는 얘기는 20에서 25년 길게는 30년까지 그 장비에 대한 라이프타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지면서 벌어드는 수익은 저 장비 하나 팔아서 버는 거에 수백 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들을 보고 계셔요.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고 아이미에서 발표를 30년에 했는데 30년에 하겠다고 그전까지 500척 다 교체하겠다. 그 다음 두산 피어셀은 SOFC 가지고 발전용 선박용 발전하겠다 엔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국내 유수정도고 빈세는 뭐하고 있냐 저희 회사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갖고 있는 건 경험밖에 없어요. 조선소에서 배 만들던 그리고 조금만 배 만들어서 전기 한번 돌려보고 수소 배 만들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는 없고 잘 만들어진 걸 가져다가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자 라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ABB 덴포스 저희랑 협약해서 모터 추진기들 이렇게 모터로 돌리는 거니까 전기 일렉트리피케이션들은 ABB 덴포스랑 같이 파트너십 하고 있고요. 연료전지가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거니까요. 현대차랑 계약관계가 돼서 연료전지 차세대 연료전지까지 저희가 수급받아서 선박용으로 설치하는 넥소는 저거 한대들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배는 두대짜리도 있고 네대짜리도 있는데 지금 한참 설계에 시작된 거는 180대 들어가는 대형 선박용 엔진입니다. 내비게이션이랑은 저희가 LOI 체결해서 글로벌 선사고요. 조그만 조그만 탱커 우리 조선쟁이들 하는 얘기는 멸칫배라고 180m 되는 배의 메인 엔진 하기로 합의된 상황이고요. 그중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검정색 저 박스가 뭐냐면 120kW 연료전지 모듈이에요. 이거 하나가 120kW 라고 하면 감이 오실까 모르겠는데 아파트 한 단독 가구에 들어가는 전기 용량이 3kW 집에서 쓰는 가정용 저 박스 하나가 저 키보다 조금 높은데 120kW 컨티뉴스 파워를 내는 연료전지 제너레이터고 그 옆에 이렇게 붙어서 6개가 붙으면 0.5메가 발전기가 됩니다. 물론 저게 그냥 연료전지 핵심적인 모양새고 그 주변에는 BOP 라고 밸런스 파워 그래서 공기공급장치 수소공급장치 여러가지가 붙겠지만 어쨌든 저게 핵심적인 발전기다. 그래서 천사랑 지금 얘기 중인 건 이 6개 붙은 0.5메가 와트를 15개를 쌓아서 7.5메가 엔진으로 따지면 만마력 엔진이에요. 만마력 엔진을 개발해서 탑재하겠다. 그게 언제냐면 2024년도에 런칭 완성해서 런칭하는 계획으로 두 척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저희 전기 배터리로 가는 전기추진 보트고요. 저희 투자사들은 이번주에 목포까지 내려오셔서 시운전하고 밴놀이 좀 하고 가셨고 이거는 이번에 완성이 돼서 전시에 가고 시운전이 7월 초부터 들어가는 수소선박입니다. 약 10m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 첫 걸음 뛰었어요. 연료전지 한기 이 앞에 연료전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수소 스토레이지고요. 양쪽에 배터리 아직은 아직은 저희도 무서워서 연료전지를 주추진으로 안 넣고 배터리 주추진 파워가 충분하니까 배터리 연료전지가 보조로 작은 에너지만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데 이 다음 단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 디자인이죠. 16m급이고 연료전지가 400kW가 들어가고요. 400kW라고 하면 모르시니까 한 500에서 550마력 정도의 연료전지 파워 엔진이 들어가고 거기에 배터리까지 들어가면 토탈 800마력 정도 내는 16m의 알루미늄 선박으로 디자인은 누가 했냐면 제너럴 모터에서 쉐보를레 볼트 아시죠? 차 그거 디자인 수석 디자인 하셨던 분이 저희 다 디자인해주고 계시고 왜 저기다 디자인 저렇게 하냐 수소배에다가 수소배라고 개발을 하는데 어선에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왕하는 거 글로벌하게 창피하지 않게 만들자 그래서 아예 하이엔드만 모였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했던 거 아까 한기 넣었었죠? 또 네기 넣어서 400킬로와트 500마력 만드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3메가와트 얘의 역할은 뭐냐면 예인선이라고 하는 배인데 한 40메다 정도 돼요 길이가 3메가와트면 5천마력 4천마력 하는 배들 그래서 대형선막들 밀었다 뗀다 하는 거 그거 미리 하자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놈이 들어와서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180메다 짜리 선박이고요 지금 한참 개발 시작되는 거고 여기 엔진이 20메다 20메다 3층 높이 빌딩의 엔진이 이 건물보다 조금 작아요 저거를 드러내고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아까 말씀드렸던 캐비넷 같은 게 수십대가 올라가서 새로운 엔진 형태가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선의 디자인은 어떻게 바뀔 거냐 굴뚝 있죠 이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선박이 만들어질 거고 새로운 형태의 선박 만들기 전에 이거를 테스트배드로 두 척을 완성해서 실제 커머셜에 운영해보자 선사랑 합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